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월 11일에 생일이었죠? 네, 2월 11일에 생일이었는데 호시 형이 뭘 선물했죠?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재킷과 신발 호시 형이 정성스럽게 사주는 선물 제가 진짜 고르고 골라서 사주는 거예요. 네, 생일 선물. 너무 예뻐서 자리 보다해서 너무 멋있어요. 최애 탭이야, 초밀해. 내 최애. 고마워요, 진짜. 다 불량, 불량, 불량. 부산 도전 비판 존 존 존 존